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고3 영어 하시는데 읽어보니까 다른 과목도 잘 하시고 고유고사 1 나오고 영어만 지금 단어함기 단어함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외워지고 해석하는 법이나 문정구조를 알면 공부 자체를 했다는 거죠. 단어만 알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상등급 왔다갔다 하고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법이 아니라 단어함기 하는 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수학과학을 높일 수 없어서 영어만 몇 달 하지 못하죠. 당연히 단어함기법 첫 번째는 어근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어근 플러스 접두사,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걸로 접두사, 접미사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사가지고 단어의 구조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서 여러 번 읽어보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 단어장을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장. 수능에서 40문제를 푼다고 쳐봐요. 영어를. 그러면 이게 한 15줄씩 되니까 거의 5배. 듣기를 빼더라도 한 500문장을 몇 분에 봐야 되냐. 70분에 봐야 돼요. 70분에. 그러면 이 영어 단어장에 있는 문장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1500문장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70분 세 번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독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1500문장이더라도. 500문장이니까. 그러니까 A 단어장을 사시면 문제풀듯이 문제풀 때 독회하듯이 빠르게 독회를 해서 이 단어장을 한 20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뜻 보면서 독회를 하고 독회를 하다 보면 여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장을 영어 문장을 계속 독회를 2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이 문장 속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서 말랑말랑해져서 외우기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0문장씩, 500문장씩 70분씩 3일을 봤다고 쳐보세요. 3일. 그러면 3일씩 10번, 10번을 보게 되면 30일이거든요.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에 이거를 10번 독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외워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영어 단어 외우는데, 암기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니까 영어 문장을 독회해라. 영어 문장을 독회하고 이거를 10번이나 20번 독회를 한 다음에 남은 단어들을 외워봐라. 그러면 이 수능 보는 문제 수의 단어를, 문장을 보고 그 안에서, 문장 안에서 단어를 보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날 거라는 거죠. 영어 단어장의 영문장을 보고 20번 정도 읽은 다음에 나머지를 남기하는 거를 한 3번 정도의 영어 단어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영어 단어가 어느정도 일정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어 단어장은 힘들어도 영어 문장 구조나 해석하는 법은 아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해설에 보면 밑에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가 이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이 밑에 써 있으니까 이 어떤 수능 특강에 항상 주제를 특정하고 이 주제와 연관돼서 이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시고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깜빡이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도 있고 깜빡깜빡 이미지가 떠 있으면 하는 외우는 깜빡이 영어도 있고 외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고3이면 이렇게 이거는 책으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지로 외우는 거니까 이것도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로 해야 될 건 이렇게 영어 단합장, 영어 문장을 읽고 독해를 빠르게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한 다음에 단어를 외우는 거랑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어떤 내용의 주제를 써놓고 그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외우는 거 이걸 추천합니다. 둔산동 동아생입니다.